생각했던 것보다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. 한 4년? 4, 5년 만에 오는 것 같고요.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달라졌죠. 당시 4, 5년 전에 한창 올 때는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우TV의 테드. 디게입니다. 저희가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 이전에 이전하기 전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. 언젠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하고 싶다 이런 걸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는 뭔가요? 복지죠. 네. 그래서 보육원에 어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주석훈 씨.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육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고아원이죠.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. 보육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보육원이랑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했고 저희는 문화봉사, 문화봉사 맥락으로 들어가서 이제 1차적으로 도서관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. 저희의 제작 후원해 주신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함께 후원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각 업체에서 후원해 주신 것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 지원을 해주시는 타이오, 프리츠, 그로비타, 네이저팜 이렇게 네 업체에서 거기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거를 또 후원해 주신다고 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야겠죠? 출발. 어떠신가요? 일단은 좀 설레죠. 긴장도 되고. 어쨌든 저희 애니물로 1년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차 목표 중에 하나였잖아요. 그렇죠? 바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좀 뿌듯합니다. 거기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서 연락이 온 건데 좀 더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. 저희가 어항을 설치할 보육원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. 저희가 오늘 설치할 장소는 이 보육원 내부에 있는 도서관입니다. DK가 먼저 그 어항 설치할 장소를 좀 알아보러 갔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. 그래서 좀 항상 영상 때 텐션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영상을 했었잖아요. 근데 좀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좀 그렇습니다. 한 4년? 네 4, 5년 만에 오는 것 같고요.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달라졌죠. 당시 4, 5년 전에 한창 올 때는 제 아이들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곧 애가 3명이라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많이 좀 동했습니다. 좀 네. 자 일단 이렇게 옮겨놨고요. 물품 가지고 내려가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선 확인하고 있었어. 전선. 네. 와 씨. 녹을 자리랑. 여기가 여기 하려고. 여기 하려고 전선이랑 확인하고 있었거든. 이쪽에 이제 위치를 잡으신 거죠? 맞습니다. 네. 보면 그로비 타이어에서는 저희 어항이랑 받침대, 조명, 외부 여가기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. 그 다음에 네이처팜에서는 여기 여가재랑 바닥재 그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타이오에서는 먹이를 후원해 주셨고 프리츠에서는 이렇게 초기 물잡이, 물약 세트 그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각자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. 그렇죠? 네. 딱 필요한 것들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. 이렇게 해주셨고. 일단은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.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보육원에 굳이 어항이 필요할까?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컨텐츠처럼 생각되어질까 봐 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좀 마음이.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?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컨텐츠를 좀 억지로 만든다. 만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죠. 예. 바둑도 수평이 안갑다. 너무 안 맞아서 좀 아까 걱정했는데. 태세님한테는 제가 몇 번 말을 했었는데. 저번 저희 집 어항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이들이 어항을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. 저희 집 애들도.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. 그냥 집에 설치되어 있고 하면. 그냥 관심 없으면 지나가거나 할 텐데. 물고기 얘기도 좀 많이 하고. 밥주자 얘기도 하고.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. 자연스럽게 같이 연동을 해서 떠올린 것 같습니다. 바닥대부터 하시는 건가요? 아 네. 한번 씻어왔습니다. 아 예. 오카 방구인데. 네.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쓰는. 네. 그래서 바닥대는.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하세요. 예? 진짜 최선을 다합시다. 아 네네. 그쵸. 애기들. 네. 진짜 저희 집에 제 왕 꾸미듯이 할 거예요. 아 예. 소재 안 아끼고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청용석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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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애들 때문에. 예쁜데요? 예뻐요? 네. 나나발참유아입니다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샘을 들 때 한번 와볼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항 자체를 디케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또 멋있었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스튜디오 거보다 멋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 예쁠까 어떤 생물이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화장실이 좀 멀리 있어서 호수가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수족관이 아니면 일일이 떠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유지 보수가 쉬워야지 저희가 계획한 시간에 못 오더라도 크게 어항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저희 모터가 있잖아요 쉬운 물 생활 그거를 재현하고자 했죠 제가 출근하는 길목에 있어요 양평에서 나가서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깔끔하게 보지 않을까 조명은 일부러 강한듯 약한 거 썼어요 너무 세면 이끼가 생기고 주 관리자가 없으니까 오래 켜놔도 되게 해갖고 타이머 가져왔거든요 자동으로 껐다 켜지게 자 이제 여가기 설치가 됐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기가 막힌다 스토도 해줘야죠 빨리 와 세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전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잡이를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리고 가드 먼저 넣어볼게요 네 반 정도 넣어주세요 질화 세균 터보스타드 700 우와 종속 세균이죠 네 힘들었나요 이거 얼마큼 넣어야 되죠 열 뚜껑만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기초 작업은 완료된 거 같고요 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팅 유지 관리하고 세팅하기 쉬운 그런 컨셉이고요 네 그래서 음성 수초를 했고 네 바닥 위에도 소위를 일부러 안 깔았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고 조명도 이거 사실 두 개를 받아왔는데 두 개를 다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려울 거 같아서 요거 하나를 달아놨고요 조명 같은 것도 타이머에 연결을 해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인지를 못하다 보면 24시간 켜 놓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럼 또 큰이 나죠 그래서 타이머를 해서 저희가 사람이 있는 시간에 주로 이렇게 켜지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과기 히터 히터는 26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네 생물은 한 언제쯤? 3,4일 후에 생물을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생물을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말 많이 소망했던 희망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? 네 좀 기분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생물 투입벨트 다시 오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치는 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테드였습니다 쉬워요 편하게声 estens 쓰읍 애니멀로 티비 크크크 크크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